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여기 울진 죽변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 참 소개가 안 됐네요. 저는 당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의 문주현 교수입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김비령 교수입니다. 여기가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대게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게가 왜 대게인지 혹시 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살펴보니까 크기가 커서 대게가 아니라 이 대게의 다리가 마디가 있고 길고 그렇게 대남마와 닮았다고 해서 대게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울진에 있는 대게가 참 맛있거든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울진 대게를 아직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그런 요리 한번 같이 대게 파는 데도 가보고 가서 요리하는 것도 한번 가서 맛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집이 꼴깡 넘어가네요. 죽변항이 또 우리가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어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 어항으로 1995년에 지정이 돼서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대게 경매가 좀 있다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TV에서 영상으로 경매할 때 시끄럽게 하고 손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게 어떻게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질지 궁금했었는데 아주 오늘 직접 보게 돼서 굉장히 설렙니다. 호르라기를 불면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들죠. 입찰을 하니까 전부 와달라는 그런 신호죠. 다른 데는 종을 치는 경우도 있고 호르라기도 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호르라기가 불렀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입찰하는 과정에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 이걸 갖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옆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몰래 저는 X를 했어요. 이 물건에 대한 의사가 없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분이 주인이 되겠죠. 중매인도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을 거예요. 이거 사달라고 그분이 넘어가요. 그럼 4번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댁의 주인이 4번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외상으로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수님 돈을 누가 지급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실례죠. 믿음이 없으면 물건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개 자비가 12월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종반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잡을 때는 12월이나 1월 정도 되면 한 600마리 한도 600 600마리밖에 하루에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잡으면 대개의 의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600마리, 700마리 이렇게 정해놨는데 항상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들이 잡힌 대개가 제일 맛있습니까? 아니면 다 똑같습니까? 실제로는 제일 맛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게 없네요.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를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정 전후로 가장 적절하다고 표현들을 합니다. 이렇게 끈을 묶어놓은 거는 무슨 의미예요? 특별한 개입니다. 저건 호끼라고 하는 거예요. 탈피 직전의 대개예요. 이거는 센 걸로 먹는 대개입니다. 센 걸로 먹을 수 있는 개다라고 표시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또 보면 저기 보면 두 마리 내놨죠, 밖에. 저거는 크기도 하지만 박달대개입니다. 3배 정도는 더 큰 것 같네요. 크기도 하지만 별도로 입찰을 봐달라고 선주가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박달대개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나무 중에는 박달이, 박달나무가 가장 단단하다고 소문되어 있죠. 개가 단단하다는 이야기는 개 살이 통통하게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박달대개라고 표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게, 대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홍게와 대개는 질적으로 맛이 좀 다르고요. 무늬적으로 끝으로 보기에도 컬러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는 지금 나오는 대개라고 표현을 하고 홍게는 이거보다 더 진홍색이 나죠. 붉은색이. 홍게를 구경하시려면 울진군, 쿠포항으로 가시면 홍게구국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개와 저기 뒤에 있는 대개는 구별을 완전히 구별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정품. 다리가 하나 떨어지면 정품입니다. 다리가 두 개 떨어지면 비품. 저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건 다리가 두 개 이상 떨어졌고 세 번째는 엄지. 두 개 중에 한 개가 없어도 비품. 또 하나는 물릉물릉한 개. 물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살이 별로 없는 개도 별도로 빼줍니다. 그래서 저거를 마리당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고 무더기로 해서 일괄 입찰을 보죠. 여기 입찰은 마리당 입찰입니다. 이거는 품질이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구별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보면 전체 다 한꺼번에 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대는 저 한 줄에 50 마리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530 마리. 일괄. 저희도 무서워서 손으로 못 맞을 것 같습니다. 잡는 방법이 있죠. 실제로 물려도 피는 나지는 않아요. 조금 아프긴 해도. 네,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세요? 저기들이 여기 오려면 최소한 늦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서. 매일같이 이렇게. 네, 세수만, 고양이 세수하고 뛰쳐오죠. 이제 실제로 여기서 입찰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새벽에부터 하느냐 하면 전부 다 우리가 이 수산물을 먹는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소비자 될 때 좀. 네, 지금 여기서 나온 대들, 소액되는 수산물은 전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가요. 대도시로 가면 거기서 또 입찰을 해야 되고 거기서 주민들이 또 해서 응원하시는 분들을 도매로 또 넘기고 도매시장에서 소매로 갈 때 그 시간대를 적용하면 새벽 5시 반 도 늦죠. 그러니까 신선한 수산물을 우리 소비자에게 이런 시간에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저희가 대게를 좀 요리해 먹으려고 하는데 혹시 좀 추천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울진 대게는 이렇게 껍질도 부드럽고 연하고 그리고 안에 속살도 부드럽고 연해서 좀 단맛이 나요. 다들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어떻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네, 아무래도 대게철이니까 손님들 많이들 오세요. 아, 그럼 오신 분들께서 요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아세요? 다들 아시죠?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도 이렇게 근처에 있는데 해산물을 여기 직접 가까운 데서 먹는데도 전혀 걱정을 안 하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횟집을 운영한 지가 20년이에요. 저희도 매일 먹고 가족들도 먹고 우리 아이들도 먹고 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피부도 좋으시고 너무 저게 말은... 여기 지역분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건설할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다 이렇게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발전소는 또 높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푸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침고를 높이 높은 곳에다가 건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같이 내일 먹을 개를 좀 한번... 어떤 수산물을 취급하고 계세요? 저희는 사계절 좀 다른데요. 지금 대기철에는 작은 배로 대기잡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 되면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보통 통발해서 새우라든지 소라 골뱅이 정도를 조업을 하고 있는 편집이에요. 오늘 그럼 아침에 대기를 잡고 오셨어요? 네. 어제 잡았는 대기를 저녁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입찰을 하고 또 날씨 좋으면 바로 또 다시 또 조업을 나가고 여기 근처에 발전소가 옆에 있는 것도 아세요? 아시는데? 뭐 특별하게 걱정하시지는 않고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좀 불안해 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 이제 발전소 주변에 해산물들, 전복들, 물고기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요. 실제로 방사능 분석을 막 하거든요. 방사능 분석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상 방사능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우약에 우리 잔연 상태에서 있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나와서 아 이게 우리나라 발전소 주변에 있는 바다나 이런 생물들은 방사능하고는 관련이 없구나. 안전하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황지연 주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이렇게 시장 상인들도 만나 뵙고 하면서 이제 여기 뭐 한올 원자로 발전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발전소에 대해서 아주 신뢰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한올 발전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여기 와보니까 여기 뭐 비상과 차량 등등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아 이곳은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후속 조치로 지워진 곳이고요. 이동형 발전차들이 모여있는 종합 차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일반 건축물 기준 지진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이 장비는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노면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동형 발전차가 발전소로 들어올 때 노면을 치워주는 트랙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이는 이 이동형 발전차는 3.2MW급 이동형 발전차입니다. 본부에는 두 대 정도 지금 구비가 돼 있고요. 발전소에 사고가 일어나면 이동형 발전차가 와서 공학적 안전 설비에 전력을 가압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설비입니다. 이동형 발전차 가지고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 실제 그러한 사고 시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공급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동형 발전차에 들어가는 연료만 충분히 있다면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동형 발전차가 들어오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비상 디젤 발전기 개통에 연료율을 이 차량에 물려서 연료를 공급해주고 실제 이동형 발전차에서 전기를 공급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1MW급 이동형 발전차입니다. 1MW급은 아까 3.2MW급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네요. 3.2MW급은 1MW급에 비해서 전력 공급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크기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MW 이동형 발전차의 경우에는 주 제어실에서 근무하는 운전원들을 위해 거주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도나 습도, 공기 중에 어떤 먼지 농도 같은 것들을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공기 조화 계통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설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충전 펌프에도 전원을 공급해주어 원자력에서 발생하는 열을 안전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설비에 전력을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주 제어실의 거주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설비에 전원을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는 어떤 용도로 쓰나요? 이 차는 이동형 펌프차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탱크에서 저쪽 흡입구로 이렇게 취소를 해서 실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SFP 등의 외부 주입 유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냉각을 해주는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발전소 안에 원자로를 냉각해주는 설비는 아주 많지만 그러한 설비가 전력이 끊겨서 다 안된다거나 그런 상황을 대비해 추가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한울발전소에는 몇 개나 있어요? 한울발전소에는 이동형 살수차가 총 19대 아, 19대씩이나 있어요? 네, 19대 있습니다. 충분히 있군요. 사고시에 정기하고 중요한 물, 이 두 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어딘가요? 아, 실제 이쪽은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치수구 옆쪽입니다. 실제로 원자력발전소는 해수면과 비교했을 때 실제 10m 이상의 단단한 안반층 위에 이렇게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일 같은 게 아주 큰 영향이 없을 정도로 큰 높은 곳에 그러면 발전소가 위치해서 태일이나 이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후속 조치로 이 한울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 자체가 10m 이상 이렇게 안반층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물고기 보이십니까? 네, 아까 물고기. 큰 물고기도 있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그물은 발전소의 어떤 치수구로 물고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막아주는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터빈을 돌리고 나온 증기와 이제 이 바닷물이 열교환을 할 때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배관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섞이거나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원자력발전소에서 최종 열 제거원으로 해수를 쓰는데 그쪽에 어떤 방사성 물질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진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실제 증기발생기에서도 1차측, 2차측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런 해수도 실제 배관과 어떤 증기와 열교환을 할 때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방사성 물질은 들어갈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유를 통해 증기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 증기는 터빈을 돌리고 나서 이 보시는 해수와 열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 6에서 7도씨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옴배수라고 하는데요. 실제 신한울 1, 2호기 즉 APR 1400 노형에는 이러한 옴배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중 15m 정도에서 취수 및 배수를 하는 수중취배수 기술을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옴배수 효과는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월성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옴배수를 이용해 어류를 양식을 해서요. 어민들에게 연간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이렇게 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물고기라든지 해산물 등 방사능 분석을 실제로 해보니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먹기에도 울진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회나 해산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황대님들 고향이 여기 울진이라고요? 네네 저는 학교도 울진 쪽의 지역에 나왔고 저희 아버지께서 울진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울진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울원자력본부에만 협력사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약 4,5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아버님도 한수원 직원이고 아들도 한수원 직원이고 이렇게 2대에 결쳐서 또 한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한수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너무 만족스러우시니까 아드님한테 따님한테 이렇게 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한수원이 일하기 걱정 없고 좋은 회사인 거를 반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수력, 원자력뿐만 아니라 어떤 친환경 에너지 등도 한수원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전체 전력의 약 31.5%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한수원이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들 한수원 견학을 도와드렸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감명 깊은 하루를 보냈어요. 우선 아침에는 시장에 가서 거기 시장에 계신 분께서 한수원의 한울 원전에 대해서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 특히 우리 황 대리님께서 이렇게 진짜 아들과 딸에게도 내가 직장을 추천할 정도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것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요. 오늘 또 직접 이렇게 와서 보고 또 이제 아까 아침에는 상인들도 만나 뵙고 한수원과 지역 주민들 간에 신뢰관계가 이렇게 끈끈하다는 것을 직접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발전소에 딱 오니까 아침에 매시 새벽에 일어나고 할 적에는 사실 좀 잠도 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머리가 굉장히 아주 지금 맑아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정한 이런 저 물고기 등 이런 것들 새해 오늘 저녁때 좀 맛있게 좀 나오려나 뭐 그런 기대도 좀 되네요. 전 공기도 맑고 뱀에 물도 맑고 참 좋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또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덕분에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여기서 직접 정착을 해서 머물고 계신 그런 선배님들을 한번 만나뵈러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우리 어딘가요? 월송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월송정에 일단 와인은 한 잔 드려야 되는데 술이 필요할 것 같죠?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갖고 왔어요. 준비가 철저하신 분이군요.